작은 것이었는데 5년 10년 쌓이면 그게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지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도 참아야 되나? 진짜 참아야 돼 그때 그때 잘못 진짜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라 진짜 참아야 돼 네 저도 역사 정말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말이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오는 말이에요 명절 증후군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도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데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님과 함께 명절 연휴 집에서 큰 소리 안 나고 잘 지내는 법을 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원장님 내신 책 열심히 읽으면서 40대는 아니지만 명절 얘기하는 이유가 명절 때 되면 꼭 법적 분쟁까지 갈 이상한 불씨가 명절날 그 방 안에서 그 사촌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생기는 일 많죠 밑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명절이 되면 거기에 딱 불꽃이 튀기는 거죠 제일 사람들 이거 한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명절에 감정이 상하면서 평소보다 경찰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도 급증하고요 이 신고 건수가 11%가 작년 추석에 늘어났고 또 연휴 끝나면 변호사분들이 바빠진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변호사만 바쁜 줄 알았는데 경찰도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참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명절에 일어나는 사건 유형들 어떤 게 좀 있어요 변호사 상담이 오는 게 제일 많은 게 돈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돈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돈 문제 자식하고도 돈 문제 형제들 사이에도 돈 문제니까 그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돈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사에서 접하시지만 방화를 저질렀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명절 전에 그렇지만 강력 살인사건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슬픈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명절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명절 이혼이라는 거 꼭 나오잖아요 명절 이혼 정말 그래요? 사건이 많이 와요? 저희가 이제 상담 건수가 명절 전에 굉장히 좀 늘어나요 명절 전에? 네 그리고 명절 이후에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그때 즈음에서 이제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또 명절에 가야 되나 내가 전에 하던 또 며느리 역할 사이 역할을 또 해야 되나 아무렇지 않은 척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무래도 명절 즈음에서는 더 다가오죠 이미 시작도 되기 전에 스트레스로 시작됐다가 그렇죠 그러면 명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달에? 다음에 이제 가면은 또 이제 그런 게 그런 마음을 안고 갔는데 역시나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시댁이나 친정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가면 또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왜 안 왔냐 뭐 이러면 또 다른 가족하고 또 비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 전후에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해 보신 것 중에서 명절에 그 이혼? 뭐 이런 거 어떤 상담 건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명절이 끼면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부모님한테는 바로 그걸 알리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혼의 결심이 서기 전에 그걸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있고 이제 이번 명절에는 안 간 건데 그걸 모르는 시부모님이 전화해서 네가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를 무시하냐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참으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한테 이제 터뜨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 참았던 게 오히려 터지고 공개되는 경우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명절 때 보면은 뭐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집을 먼저 가느냐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느냐 그때 이제 여행 간 거 가지고도 문제 삼고 작은 그 차이가 작은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가 갈등으로 더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5년 10년 쌓이면 그게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지니까 그게 이제 언젠가 한번 터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황혼 이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 20년쯤 살다 보면 내가 그동안은 애들이 어리니까 뭐 이제 애들 생각해서 참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내가 지금도 참아야 되나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진짜 참아야 돼 그때 그때 잘못 황혼 이혼 잘 못하면 다 그지 될 거잖아 진짜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라 진짜 참아야 돼 네 그 고비를 진짜 잘 넘어가야죠 황혼 이혼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혼 반대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이혼 반대 변호사야 계산기 진짜 두드려 봐야 돼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명절 때 왜 그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불씨들 네 좀 조심하면 되는 거 몇 개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혼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혼으로 불거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든 부인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인은 이미 갱년기 내로 변해서 옛날에 내가 알던 부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갱년기 전에는 여성의 뇌가 자녀나 뭐 부부관계 이거를 잘 유지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참고 보도붙고 네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파괴적이지 파괴적이고 사자 같은 참지 않아 참지 않는 그런 여성의 뇌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깜짝 놀라게 돼 작년과 달라 너 왜 이래? 그런데 내가 왜 가? 내가 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뇌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남편은 이게 은퇴할 즈음이 되면 이제 움츠러들고 마음이 좀 움츠러들고 옛날에 알았던 내 남편이 아니에요 사실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꼬질꼬질하고 좀 그렇게 추려해 보여도 그거 갖고 막 구박하면 안 돼 거기서 남편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옛날에는 구박받아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죠 회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더 못 견뎌 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할 거면 배 나왔다고도 말하면 안 돼 배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존심이 나 혼자 나왔다고 그랬는데 왜 자존심이 상하냐고 어제 저 배 나왔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반성해 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되고 이제는 진짜로 둘이 약간 전우 같은 마음으로 늙어서 동지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가능하다 그런 부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 옛날에 우리 옛날 명절 스타일의 명절 지목은 시어머니가 오라 가라 그래서 신경질 나요 왜 이틀 전에 가야 돼요 이런 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중에 형제가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형제가 여럿망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똑같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균등하게 하는 집이 생각보다 없어요 n분의 1이 안 돼요 n분의 1이 안 돼요 그동안에는 뭐 좀 착한 효자 남편을 만나거나 효자 부인을 만난 사람들은 그 집이 이제 그동안에 잘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똑같이 우리만 해야 되냐 다른 자녀들은 왜 안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또 명절에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이 질문하셨듯이 조심해야 될 말이 네 니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니 이러면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욱하죠 내가 그동안에 해온 거가 너무 억울한데 왜 지금도 나만 이래야 되냐 이런 거 부인이 변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부인도 남편이 변했다라는 걸 서로 알아야 돼 네 이 즈음에서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아니다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다 그거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네 덜 싸우려면 알아야 되는 게 그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례를 꼭 지내야 돼요 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워낙 많잖아요 다 이제 40대 50대 60대 우리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다 같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3천명 정도가 그 온라인 라이브로 모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댓글로 써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차례 안 지내는 사람 둘 다 차례를 안 지내기로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기로 하는 집도 되게 많고 네 설이건 추석이건 한 번만 지내기로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두 번 다 지내는 데도 몇 년 안에 차례를 안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사실 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요새는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의미를 생각해보고 의미가 없는 허래워식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차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가족이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답할 게 없죠 나 MZ세대 처음으로 좋아졌어 네 고마워할 땡티 MZ 차례 없애줘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우리가 또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나 차례에 이게 왜 우리에게 모두 다 퍼졌냐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귀족들이 하던 건데 괜히 서민들이 나도 그걸 하면 귀족과 같은 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었대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각자 가족에서 이런 자기들의 형식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허래워식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편하게 지내는 제사 그거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될 정도인가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또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올해는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네 진짜 파 한다는 5천원, 6천원 깜짝마 만 원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네 잘못하면 파 올리게 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첫 번째로 이제 명절 이혼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여자의 뇌가 변했다 남자의 상황이 변했다 이걸 좀 이해하고 가야지 나이 들어서 아슬아슬 명절 때 욱하는 걸로 뭔가 저지르는 걸 피하자는 거잖아요 명절 전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번에 내가 안 가도 되겠냐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냐 그럼 물어봐요? 네 물어보시죠 아니 진짜 명절날 안 가는 거 이혼 사유 돼요? 이혼 사유 그러니까 그 전후를 봐야 되죠 그래서 명절에 안 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이혼 사유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한 번 안 가는 것이 그게 이혼 사유가 바로 되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다 연락도 안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으니까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에 있어요? 네 있죠 그래서 이 부당한 사유가 뭐 원인이 있었다 뭐 그전에 시어머니한테 폭언을 당하고 아니면은 남편과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고 뭐 이런 원인이 있으면 내가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정말로 며느리나 뭐 사위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부도 묻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이 없다 그 연장성산에 있다면 정황을 봐야 된다 네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제 명절 전에 물어보는 질문은 요번에 제가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동안도 안 갔는데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시죠 이혼할 때 이게 무슨 나한테 부당한 안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고 명절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혼 사유가 되느냐를 많이 묻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하다 보니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혼 사유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불리한가요 그렇지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명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게 네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니까 여기서도 또 이런 명절을 되게 많이 그 상속 분쟁에 관련된 것들이 또 튀어나온다고 네 모인 김에 꼭 그 얘기를 하나 봐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제 막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요새 내가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자가 늘어나서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동생이 밥을 먹다가 아니 오빠가 무슨 대출을 받아 오빠는 집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건물에 대출을 받았잖아 응 오빠가 무슨 건물이 있어 응 아차 싶은 거야 부모님이 몰래 오빠한테 준 땅이 있었고 거기에 올린 건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딸이 갑자기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언제 줬냐 엄마 아빠 언제 줬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몰랐던 게 드러나는구나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불구하고 주겠다는 말 들은 순간부터 그건 내 재산이야 부모님 재산이 아니야 그래서 말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팔았느니 어쨌느니 지가 지가 술 취한 김에 한마디 했다 어쩌야 줄 수도 있다고 네 그거는 내가 남아있으면 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산이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어 나한테 얼마가 돌아올 건지 그래서 나오는 분쟁도 있고 못된 애들은 어떻게 큰 조항 그리고 뭐 이제 아까 우리 N분의 1 얘기했지만 밥 먹다가 내가 요새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N분의 1을 하자 그러면 아니 이제 부모님 생활비나 했는데 하자 그러면 사실 진짜 그거 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그래도 오빠가 받은 게 훨씬 많은데 내가 왜 N분의 1을 하냐 난 받은 것도 없는데 다들 지가 받은 게 없대 자기는 공부를 안 했대 오빠는 대학원 갔잖아 자기한테는 맞아 오빠는 대학원 갔잖아 난 대학 밖에 안 됐잖아 오빠는 서울 갔잖아 오빠는 서울 갔잖아 난 지방에 있었잖아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내 거야 부모님이 한번 이제 보상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돈 어디 갔냐 땅 보상금 받으면 아주 큰일 나겠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거 어디 갔는지 거기다가 또 이제 재혼을 한 가정이 있잖아요 네 재혼을 하면은 이제 뭐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뭐 아버지가 생기거나 그럼 엄청 복잡하겠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실제로 와서 그런데요 집에 뭐가 달라졌나 뭐가 물건 산 게 생겼나 아버지 예금은 장고가 얼마 남아있나 직업에 산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게 실제로 있고요 자식들이 너무 월건을 하네 네 못됐네 애들이 사실 또 이제 뭐 같이 사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기간이 한 1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부부의 공동 재산이죠 내가 재혼한 지 1, 2년 됐으면 사실 그 재산을 뭐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처분해도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내가 재혼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이제 내가 뒷바라지 했는데 내 남편을 네 근데 전혼의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와서 왈과왈부하면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몫을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고 아버지가 또 자식생활 안 봐도 막 드라마야 드라마야 그거 뭐지 왜 그 드라마 뭐지 사랑과 전쟁이여 네 네 안 봐도 그런 게 우리의 전쟁 속에 돈이라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아마 모인 김에 자식들끼리 해결하고 싶은 부모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이제 80대 90대 가면 네 간병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엄마가 아프고 네 그럼 누가 모셔갈 거냐 아니면 모셔가지 않더라도 일단 간병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병비가 정말 아우 무슨 이거 치매다 그러면은 정말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도 못 든 2,300 네 근데 그걸 누가 먼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월급 받아서 네 결국 나눠야 되는데 이제 나누다가 이제 엄청 그렇죠 싸우게 되죠 사실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병비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상담 온 사건에서 딱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거요 지금 형제들이 기존에 이제 부모님한테 재산을 얼마 받았나 뭐 누가 결혼해서 했는데 사실 결혼할 때 돈을 받거나 집을 받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또 현실적으로 없죠 그렇죠 자기는 뭐 사업하다 까먹고 하는데 이제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더 많이 네가 받았으니 네 근데 지금은 형편으로 봐서는 둘째 셋째가 더 잘 사는데 더 여유가 생겼는데 같이 분담을 하자고 하면 둘째 셋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n분의 1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면정을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사실 형제간에 사랑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네 솔직히 이거는 전후 사정으로 숫자로 따지면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어머 형이 옛날에 좀 더 받았어요 형이라서 근데 형이 너무 사업하다 망해서 너무 힘들어 가엾잖아 형이 형 돈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버니까 우리가 더 낼게 이렇게 하면 되는걸 네가 원래 더 받았으니 널 내라 그럼 이건 끝나지 않는 게임이지 그렇죠 죽기살기 싸우자는 거지 형제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있을 때 좀 동생들한테 베풀었으면 동생들이 또 그때 그래 그때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하는데 그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아놓으니까 이제 좀 힘들었을 때 n분의 1 하자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너는 용서와 해결밖에 없다고 봐 응 그 이상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네 어